1부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딴지가 야심차게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딴지 뮤직이죠 딴지 뮤직 런칭과 관련된 기사가 지난주 목요일에 딴지일보를 통해서 올라갔고요 네 반응 되게 좋았어요 SNS에 기사 리트윗이 그렇게 많이 된 건 처음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댓글 막 장렬했죠 그래요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은 좋더라고요 한번 보자 굉장히 지지한다 좋은 시도니까 우려의 시각도 있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 자리에 프로 방송인이자 딴지 뮤직 일종의 위원장이죠 총기획자이자 영업사원이기도 한 너클볼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클볼러입니다 굉장히 비장하게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기사로 기분 좋으셨겠어요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두 가지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뭔가 그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 반응이 있으면 또 반응 있는 것들이 잘 못하면 또 뭐가 되나 기대에 섞이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고 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음식점을 차렸는데 방송국에서도 안 오고 신문에 회자되지도 않고 블로그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줄이 서 있어 맨날 그런 걸 기대했죠 반응이 없는데 많이 팔리네 그럼 나도 신경 쓸 거 없고 지금 너클볼러님의 심정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 7을 한 2주 후에 런칭하기로 해서 이제 가판에 깔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실체도 못 보고 벌써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 막 싸우는데도 저는 빠져있고 그런 거였죠 딴지 뮤직이란 게 뭐냐를 소개하기 전에 딴지 뮤직을 왜 하자고 하셨나요? 참 이런 말씀 들기는 좀 뭐한데 저희 처갓집이 서울 어디 큰 농수산물 시장 옆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제법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부촌 같은 입주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농수산물을 유통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자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농민들이 자기 배추가 다 컸는데 밭을 갈아엎고 죽네 사네 배추 버리고 막 이러죠 그래도 누군가는 돈을 번단 말이죠 만든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벌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을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물론 저희 처갓집 어른들이 그걸 하신다는 건 아니고 그럼 딴지 뮤직에서 배추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딴지 그룹에 있는 벙커원 팀이랑 그 공연을 진행했었어요 네 라이브 벙커원 라이브 벙커원이라고 공연을 진행하면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공연하는 것 외에 뭔가 이렇게 뮤지션들이 좀 존중받고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안이 대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일종의 창작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음원이었던 거죠 음원이 만들어내는 나와는 무관하게 유통되고 판매되는 방식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한번 뭐 팔아보자 팔아보자 아주 아주 단순한 취지였던 거잖아요 음원을 만든 사람이 좀 수익을 많이 실현 가져갈 수 있는 되게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걸 해보겠다고 너무 안 당연한 점이 있으니까 너무 안 당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농산물 얘기 드렸지만 뭐 밭 뒤엎지 않고 실제로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직접 이제 공급되는 방식들이니까 뭐 요새는 생산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자체로 만들어서 바로 유통을 한다든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저희 딴집 마켓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뭐 공급자도 만족을 시켰으면 좋겠고 소비자도 만족을 시켰으면 좋겠고 근데 이 둘만 만족하면 저희는 굶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딴집 뮤직이 유통 서비스니까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먹고 사는데 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이 이제 한 1년 전부터 하면서 이제 잘 안 풀렸던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라는 데 방점이 치켰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기존의 판이 어떤가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딴집 뮤직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를 설명드리려면 기존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네 다른 유통 업체들에게 네 그 공지에도 썼지만 얼마 전에 삼성 우유 머시기가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유 머시기 아직도 음악을 돈 줍고 듣냐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카피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직도 스마트폰을 사서 쓰냐고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니들고 공짜로 하자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자사의 스마트폰 이용 고객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데 그게 바로 스트리밍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공지에도 썼지만 허점은 있다 뭐냐면 자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의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인 거죠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그 서비스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들 얼마나 팩이 아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짱이다 진짜 그런데 이 중에 저기가 뭐냐면 그렇다고 과연 그 서비스에 가입한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음원 서비스를 진짜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스마트폰 가격이나 이런 거에 가격에 반영이 되겠지 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잘못 그다지 긍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예전에 저희가 소년 챔프 이런 거 만화책 보면 브록으로 딸려왔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슬램턴크가 예전에 브록으로 딸려왔어요 두꺼운 소년 챔프 옆에 조그맣게 브록처럼 딸려왔는데 사실 그게 공짜냐?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건 합당한 저작권율로 지불하고 그거에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공개를 했던 거죠 이게 양쪽에도 안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PC 게임 잡지를 사면 정품 게임 약간 시간 지나 정품 게임 CD를 공짜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뒤바뀌어져가지고 그 CD를 보고 잡지를 사게 되는 지경이 이르는데 문제는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도 울며 괴짜 먹기로 그렇게 한다 결국은 바닥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생산자들이 좀 뭔가 혜택이 지속적으로 돌아와야 더 좋은 음악을 하고 누군가 그 혜택을 누린 만큼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통은 정말 다양성이 참 생태계를 계속 돌아가게 하는 어떤 생명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그 얘기를 그렇게 호탕하게 할 거면 냉장고 냉장고를 말했죠 지금 한 100만 원에 팔리고 있는 제품을 냉동실 냉장실을 따로 끊어가지고 소비자에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팔 때 100만 원치 냉장고를 냉동실을 따로 사면 500원 냉장실을 500원 이렇게 해서 한번 팔아봐라 아니면 너 아직도 양파 사먹니? 이래가지고 냉장고 사면 양파를 매달라 세탁기 광고도 하고 TV 광고도 하고 하는데 TV를 왜 돈 주고 사니? 이런 형태로 다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음악하시는 분들한테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니들이 복지가가 돼도 좋고 자산사업가가 돼도 좋은데 왜 남의 걸 가지고 그런 얘기죠 그렇지 니들 거 갖고 하든가 니들 거 갖고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꼭 삼성만 음원시장에 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삼성에서 음원 스트리밍을 그렇게 공짜로 풀겠다고 야심차게 나온 이유가 기존의 그 시장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 업자들끼리 서로 안 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거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나온다는 거죠 아 멜모식이나 벅모식이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삼성만 나쁜 놈이 되는데 사실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형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100명의 뮤지션이 있다고 쳐보면 이 100명에게 음원을 100명이 하나의 음원씩 갖고 있다면 1,000원씩 가지고 있다 그럼 1,000원씩 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마진이나 수익을 붙인 다음에 판매하면 되는 건데 이 100명 걸 다 수급하려고 100원으로 깎아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다 많이 팔려고 왜냐하면 100원으로 받으나 1,000원으로 받으나 자기네 수익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공급자의 수익이 아니에요 공급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자신들의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의 음원 가격을 비교해놓은 도표나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1,000원이 넘습니다 곡당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딱 공식 음원 한 곡 얼마입니까 지금 정가는 600원의 부과세 별도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이드로 잡힌 판매가가 660원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음원 3사 서비스 3사가 아니죠 한 대여섯 개 정도 음원 서비스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패키지 형태로 팔고 있죠 아마 개별 곡구로 이렇게 660원씩 주고 계신 소비자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월 얼마? 몇 곡 다운로드? 70곡 40곡 다운로드에 몇 천원 모인 그렇게 스트리밍까지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금액을 따져보면 대략 한 곡당 59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한 개별 음원이 한 2,000원이 넘는 지금 평균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곡당 음원 일종의 거래가가 59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한 곡에 정확한 평균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의 경우 최저 59원까지 떨어진다 실제로 패키지 가격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눠보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9원입니다 59원 아 싸다 근데 여기 또 맹점이 저도 음원 서비스를 이용해봤었지만 제가 만약에 몇 천원을 내고 한 40곡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고 치면 제가 그걸 풀로 이용해도 그 곡당 한 300원이 안 되는 돈에 그걸 사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40곡을 매달 다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 맞아 맞아 그런 경우에 안 쓴 돈은 그냥 그냥 유통사가 가져가 유통사가 가져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실 아무리 그래도 2월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한때 이슈가 됐던 그 통신사 데이터 네 요즘 데이터 뭐 1기가짜리 요금제인데 아 500메가 썼는데 500메가 사라지고 뭐 그러니까 어떤 통신사에서 아 우린 뭐 2월 됩니다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뭐 한 150곡 다운로드 받는데 남는 것들은 이제 2월이 되죠 대단히 선심 썼다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 정가대로 서비스 해보자 네 그리고 거기서의 핵심은 정가가 비싼 게 아니다 네 맞아요 정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그럼요 네 공급되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음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cd를 만드는 게 음반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요새 참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cd의 의미 참 안 나오잖아요 네 음반을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해외 음반의 경우는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국내 라이센스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전에 네 그래서 막 속지도 이제 막 들어가고 네 뭐 음악평론가 모두 달리고 막 맞아요 맞아요 원화 뮤직 코리아 뭐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해외 직구 형태로 다 바뀌었어요 아 뭐 세계를 대표하는 음반 레이블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버젓이 40원 50원에 그렇죠 곡당 서비스 되면 50원에 앨범 하나면 우리는 앨범 하나를 5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500원 네 앨범 하나들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뭐 국내 라이센스를 받는 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돈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누굴 위한 사업이 될 거냐 네 사실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뮤지션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런 형태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땐 더더욱 음원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대형 기약사들은 사실 음원이라는 게 음원으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네 음원을 통해서 알리고 tv 프로 출연하고 예능 출연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결국 CF 찍고 행사 뛰면 수익이 실현되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악만 하고 있는 음악으로 수익을 내야 되고 그 수익 가지고 또 다른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뮤지션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은 가정이죠 이게 비슷한 장르는 아닙니다만 문화예술 쪽에서도 도서가 있잖아요 네 뭐 출판계도 많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루트 있잖아요 음원으로는 돈 못 벌고 행사 뛰고 뭐 CF 찍고 이거는 마치 책의 저자가 책 팔아서는 돈을 못 벌고 강연회랑 사인회 같은 거 다해서 돈 버는 거라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만들어낸 본질은 전혀 지금 돈을 버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거 네 참고로 제 앞에 계신 두 분도 음원 그렇게 잘 안 들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신기하죠 뭐니 얘기가 쉽죠 아닙니다 저는 CD도 곧잘 모았었고 어릴 때 테이프 모았던 세대예요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테이프랑 CD는 좀 모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느 순간부터 구입하지도 않고 파는 것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굳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 자켓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예쁘고 그러면 그거 자체로 수집하는 의미에서 그냥 구입하기도 했는데 거의 2000년대 초반 그 이후로는 CD 파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고 지금 너클님이 여기서 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게 마치 저희를 혼내는 입장처럼 보면 딴지미지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놀라시나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디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 대중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테이프도 사고 CD도 사고 그 안에서 나름 충실하게 불법 복제 안 사고 했단 말이에요 용돈 모아가면서 그거 근데 이게 저도 분명히 그 사이에 무슨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MP3를 무단으로 다운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경제를 얻고 이러는 시절에 근데 그 이후에는 그 판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저작자들의 권리와 수익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만 그분들을 착취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치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그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지 그리고 차라리 MP3를 몰래 다운받을 때는 내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구나 그치 죄책감이라도 있어 저 사람 거를 공짜로 내가 드러내먹고 있구나 하는 그래도 뭔가 죄책감이랄까요? 이런 거라도 있는데 최소한 감사하면서 진짜 지금은 어쨌든 합법적인 루트인 거잖아요 뭐 멜모 시기가 됐던 벅모 시기가 됐던 그러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없이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소비자들은 조금 의식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토렌트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정말 땡전 한 푼 안 쓰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스트리밍 서비스라도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는 그래도 이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듣는 거다라는 의식이 조금은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건지는 제가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2회째인데 찰떡 호불 제 두 분을 동시에 비난했더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뭔가 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환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을 굳이 따져보자면 사실 소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어떤 시장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누구냐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장을 어떤 시장을 얘기할 때는 누군가 그래요 소비자들을 막 끌어당기거든요 이런 사람 이렇게 소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통 그렇죠 판을 자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소비자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니즈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낸 거라고 저는 소비자에게는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잘못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시장이 소비자들을 그런 방향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게 하고 쌍감 공짜만 좋아하고 저는 이렇다기보다는 이 음악이라는 이 컨텐츠가 거의 공짜처럼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고 경험을 하다 보니 그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음원시장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갑자기 해명을 하시네요 니들 잘못 아니야 그래서 뭐 여튼 이 현상만 놓고 보면 일종의 음악이 음원이 무슨 공공재가 되어버린 듯한 이 바닥에 딴집 뮤직이 거의 가격이 50원 59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공기 아니야 공기 거의 그러니까 우리 물도 돈 내고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빼면 사실상 공공재급의 지금 재화가치를 받고 있는데 저는 저희 편의점에서 껌만 통 서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이죠 껌만 통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비장하게 뭔가 음원시장을 개혁하고 저희가 그럴 여력이 아니라 바꾸고 이런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힘이 안 되죠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재미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여기서 재미있게 해볼 수 있다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딴지는 우리는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늘 회사에서 일할 때도 딴지라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돈은 못 버는데 재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돈도 못 버는데 재미도 없으면 이거 뭐냐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세 명이 현재 딴지 그룹의 어떤 방식으로든 상근 정직원인데 아 그렇죠 저희가 재미없으면 회사를 못 다니죠 아 진짜 그래서 어떤 뭐 큰 어떤 포부 무슨 뭐 어떤 결연한 의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지금 음악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소비해 주시는 아주 좋은 소비자 혹은 음악 팬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될 우리가 우리 셋이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한번 꽁짝꽁짝 해볼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정과로 음원을 공급하고 네 660원에만 팔겠다 곡당 네 그리고 개별 음원을 판매하지 않고 네 딴지 뮤직은 개별곡 판매가 아니라 앨범 단위만 판매하겠다 네 앨범 단위에 판매만 하고 네 일체의 할인 행사 없고 네 그리고 수익은 두 곳을 고려하면 되겠죠 하나는 공급자 그리고 판매하는 저희입니다 소비자들은 합당한 가격에 소비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문제는 좀 이따 이제 그분들 이제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해 주신 분들에게는 뭐 어떤 식으로 돌려줄 거라는 문제는 좀 이따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뮤지션 밴드나 유통하는 판매하는 저희의 수익이 남아 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수익을 최소화하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사실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빵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빵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한 10%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거죠 그거는 영국의 유명한 밴드 레디어에드가 토렌트를 통해서 자기네 앨범을 유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토렌트가 가져갔던 비율이 10%였습니다 직접 판매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레디어에드는 또 자신의 앨범들을 자신의 웹에서만 판매한 적도 있어요 대신에 니들 가격 마음대로 매겨서 한번 사봐라 근데 이제 그거는 레디어에드의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포지션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나온 게 20%인 거죠 20%고 대신에 앨범 단위 판매만 하기 때문에 100매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들은 제외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저작권료, 실현권료, 그다음에 뭐 결제수수료 결제수수료는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PG사에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수익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전체가 이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실비 정산하고 남은 모든 돈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딴지 뮤직이 망할 수 있는 그 몇 가지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저희가 한 앨범을 계속 확대해서 한 100매 정도로 판매했다 근데 그 모든 100매가 100매 안짝에서 다 판매가 되고 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수익이 빵인 건 물론이요 없죠 없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서버나 인건비나 네 없죠 없죠 이제 마이너스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망할 수 있는 도착점에 더 빠르게 다가간다 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비는 그 딴지 그룹의 실비가 아니라 사실 결제가 이루어지는 뭐 수수료나 아 맞아요 아니면 저작권협회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희가 만약에 50명의 뮤지션 앨범을 드렸는데 계속 99장씩만 팔려 그러다가 200명이 됐는데도 99장씩만 팔리면 그런 일은 없지 그러면 딴지가 망한다는 기기 보단 너클볼로님이 망하죠 일단 제가 존대예요 제가 존대고 이런 존대는 현상들도 되게 전염이 잘 돼요 네 그래서 이 딴지 뮤직을 기본으로 이제 점점 다른 팀들도 이제 그러면 아 딴지가 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존대 너클볼로님이 남의 흥을 깨 일을 못하게 나는 존대고 있는데 애들만 잘 되냐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들 재미가 없어지겠죠 다들 그만두고 해줘 그럼 진짜 망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몇 개의 업체들도 있어요 음원서비스 하는 네 있는데 사실 저희가 100매까지는 100%이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면 네 실제로 저희 같은 수수료를 떼는 음원서비스 형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없죠 현재로서 네 없습니다 아마 지구상에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은하계 최저가 수수료네요 은하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은하계 화성이 빨리 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런 게 있냐 없을 거다 저희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쿨해질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100장까지는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공연을 진행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공연 한 13차례 정도 진행하면서 네 라이브 벙커원이라는 잠시 설명드리자면 딴지에서 이제 뮤지션 여러분들을 저희 벙커에 모셔가지고 이 지하에 공연을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었죠 지금까지 몇 대 지금까지 했나요? 지금 2월 28일 날 악퉁이 다시 한 번 돌아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게 이제 13번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라이브 벙커원도 사실 딴지 뮤직 서비스랑 같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악하는 분들이 공연하려고 하면 대관도 해야 되고 티켓도 판매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라이브 벙커원은 뮤지션이 공연까지 오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단 악기를 가져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관이나 뭘 하고 하는데 전혀 돈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쿠스틱 기타 하나만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하나 둘러매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홍보까지 다 해드리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날 와서 공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여하는 관객 여러분들도 사실 티켓을 사고 예매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와서 공연을 보고 후불제로 자발적 후불제로 자발적 후불제로 물론 안 내어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막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내도 되는 건데 사람들이 과연 많이 낼까 하는 궁금증이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각의 공연마다 어떤 목표치와 무관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넘어서서 또 매우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공연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좋단 말이죠 재미있고 관객들도 만족을 하고 공연해 주시는 분들도 만족을 하고 사실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희가 일단은 라이브 벙커원 하면서도 집중을 했던 건 공연을 만들어 주시는 뮤지션들을 만족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뭐 와서 공연해 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오시면 막 뭐 또 해드리고 옆에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나요? 거의 안 받았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아예 안 받았어요 그 후불제 함에 들어오는 비용을 다 온전히 바로 네 물론 가이드가 있습니다 원래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익에 따라서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떤 저기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그 돈이 넘어서면 이제 거기서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이거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한 뭐 13차례 정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네 관객 여러분들은 결국엔 저희가 뭘 준비하고 이런 걸로 감동을 받거나 하진 않거든요 뮤지션을 보고 감동하시나요? 네 뮤지션이 부르는 노래나 연주를 듣고 감동을 할 텐데 뭐 모여주신 분들은 뭐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와서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 음악을 선보여주신 분들을 만족시키는 건데 그 지점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뮤지션들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이 음원 서비스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 형태를 동일하게 이제 네 서비스에 결합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보통의 회사에서는 너클블러닝 같은 직원이 있으면 당장에 잘라야죠 돈 안 되는 일만 하니까 정말 회사에 수익 안 되는 일만 벌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어쨌든 우리는 이 뭔가 약간 공간만 빌려주는 거고 네 그 안에서 직접 뭔가 제공하는 거는 뮤지션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데 네 뭐 약간 같은 배를 탔다는 느낌 들어서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좋네요 돈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약간 오바였고요 저희가 무슨 대단히 호의가 넘치고 대단히 착한 애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는 돈 안 벌 테니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라 잠시 순서를 양보했다고나 할까요? 일단은 먼저 더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어느 선까지 먼저 다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눠서 가져가는 우리는 뭐 나중에 먹을게 공연을 쭉 준비하고 지켜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늘 공연이 끝나면 하는 얘기가 더 있죠 한 번 더 하자 이제 그때의 반응을 보는 거죠 네 그때의 반응을 뮤지션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거네요 네 공연을 대놓고 무슨 다른 말을 못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이제 집중으로 해보고 싶었던 건 그 지점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공연이 좀 만족감 있는 공연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고스라인 음원 서비스에도 결합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연에서 시작해서 음원 서비스로까지 이어지는 단지 뮤직 런칭의 역사였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반응이 좋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추려봤어요 단지 뮤직 런칭 기사만 보고 가지셨을 법한 그리고 지금 현재도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스피디하게 문답 형태로 한번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댓글로 질문 주신 분입니다 복제 문제는 어찌할 건가요? 아티스트는 단지 전속으로만 계약하는가요? MP3 방식으로만 제공하는 것인가요? 네 일단은 음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MP3 형태로만 제공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DRM이라고 이제 보시면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DRM 이제 통신사별로 이제 음원 서비스 막 대놓고 그때 있었던 건데 내가 SK를 쓰고 있다 그럼 SK 그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서비스를 통해서 받은 건 거기서만 재생이 돼요 아 맞아요 이게 이제 DRM 방식에 이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 음원 서비스 하는 그 업체들 통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뭐 PC 2대 모바일 2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네 기기를 한정지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DRM이나 법 복제 그 무단 복제 방지하는 이 기술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정가를 주고 사신 분들이라면 그거는 저희가 뭘 하고 안 하고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믿고 놔두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CD 사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는데 내가 CD를 사가지고 그거 막 다 이렇게 뭐야 리핑 한 다음에 뿌려 막 그런 미친 소문은 잘 없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막 그런 어떤 불법으로 혹은 무단으로 막 이렇게 도용하고 뿌릴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딴지 뮤직에서 음원을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좋은 방법이 많죠 50원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현재 멜모나 벅모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해도 거의 공짜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려 합법적으로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 아시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노래 검색한 다음에 그 엔피스로 내려받는 거 쓰면 그냥 뭐든 무슨 곡들이든 다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죠 아티스트 그래서 딴지 전속으로만 계약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추려보니까 40여 개 42장 정도의 앨범이 초기에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런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앨범일 뿐이지 거기에 한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MP3 다음 질문입니다 외국 교포를 위한 편안한 결제 방식 얘기 되게 많았어요 이거 뭐 그건 네가 잘 알잖아 이거 네가 해야지 딴지 마켓에서 맨날 얘기 듣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이 딴지 뮤직의 결제는 딴지 마켓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페이팔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기 런칭 시에는 아마 국내 유저들을 위한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뮤지션 혹은 배급사 혹은 레이블이랑 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거기에 국내 전용 서비스 해외 포함하는 서비스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 관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은 국내 온리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우리 해외에 계신 고국을 그리워하시는 동포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음악 팬 여러분들 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얘기만 하고 하진 못했습니다만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나름의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서 공연을 만들고 공연을 초청하는 방식이 저희 음원 서비스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도 해결했었죠 백매가 나가면 이제 기념으로 백매가 이제 저희가 나름 기획해낸 최저임금과 같은 기본소득과 같은 그래서 뮤지션이 100% 다 가져가는 기념비적인 판매 부스 백매 백매가 달성이 되면 그걸 기념하는 공연이 열리고 그걸 사주신 고객분들이 자동으로 초청을 받아서 후불제로 또 공연이 진행되고 그래서 음원을 사신 분들이 음원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만드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김반장님의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마 다른 어떤 공연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관객들과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해외에 계신 분들 모두죠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질문 아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고려될 부분들이 저기 지방에 계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션들이나 레이블 혹은 배급사를 통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라이브 음원을 공급해드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좋네요 좋네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앨범 중에 부틀렉이라고 하는 앨범들이 있어요 뭐냐면 공연에서 몰래 따가지고 막 이런 앨범들 영화로 하면 캠판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곧 내안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폴 메카트니 같은 경우에도 폴 메카트니 언플러그드 공연 부틀렉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에 오피셜이 붙어있어요 아 이거는 폴 맥이 인정한 오피셜 부틀렉 앨범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의 공연 음원이 사실 되게 희소성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인디 뮤직이나 인디 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라이브 음원이 출시나 발매가 되기 상당히 어려운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음악팬 여러분들에게는 희소성 있는 가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뭐랄까 공연으로 가치를 전달해야 되고 싶은데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공연에 참여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 그걸 이제 또 마련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앨범 단위로 구매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말이 있어요 곡 단위로 좀 구매하면 안 되냐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앨범 단위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정가로 판매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패키지 안이나 이런 게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앨범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앨범 단위의 판매를 일단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요 네 아마 개별 음원 단위의 판매는 네 추후에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 방식이 네 앨범 판매 앨범 100매까지 100% 보장 앨범 100매가 되면 공연으로 이어지고 100매를 사신 분들이 초청을 받고 이 프로세스에서는 네 개별 곡 단위가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좀 계산하기도 네 복잡하게 저희는 이 앨범 단위의 판매가 공연으로 이어지고 공급자와 음악 팬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한 루트가 네 몇 개의 팀이라든지 몇 개의 앨범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네 확인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개별 곡 또 판매를 통해서 어떻게 또 해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한 번 시간을 두고 한 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뭐 아직 그 초기 단계인데다가 모든 걸 완벽하게 구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이용자분들께 조금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네 잘 있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하긴 뭐 또 키워나가는 맛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판을 같이 딴지가 또 그런 네 저희 키워나 맛이 있는 곳이죠 앱스토어는 결제 수수료가 보통 30%인데 수수료 포함 20%만 가져가겠다는 데 어떤 의미일까요? 뭐 적게 가져가겠다는 게 그 의미죠 우린 조금만 가져가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공지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20%도 사실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기본 100매를 안 바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계산해보면 200매까지의 저희의 마진은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분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앱스토어에서 1불 결제하면 30%가 결제 수수료에 빠져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30%를 가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애플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 네 유통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사실 실제로 애플의 포지션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여타저타의 또 비용들을 따져보면 좀 더 넘습니다 40 국내 음원 서비스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비율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지켜봐야 될 핵심은 애플은 천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죠 네 네 다음에 뭐 대중가요는 없는 거죠 네 사실 대중가요 열려있습니다 제가 공지할 거예요 YG 오세요 오세요 JYP JYP는 요즘에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값 좀 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멘트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에요 아 네 저희 뭐 이게 사실 대중가요가 어디까지 영역이냐 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은 자 무조건 다 환영한다 대신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으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또 음악을 하는 이런 걸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음원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뭐 대중가요냐 뭐 팝이냐 락이냐 힙합이냐 뭐 이런 장르의 구분이 아니고 네 일단은 그렇게 음악으로 뭔가 수익을 제대로 얻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에 계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일단 해볼 생각이고 네 그 지점에서 음악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YG가 들어와서 빅뱅 앨범이 백장판이면 벙커에서 빅뱅 강제 소환해서 한번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 후불제로 언플러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발적 후불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빨리 해보고 싶어요 네 기대되시죠 되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뭐 당분간 손가락을 빨건 뻔해 보입니다만 네 아 이게 이렇게 음악을 정가로 주고 구매하신 분들과 정가로 내 음원이 팔리고 있다라는 걸 경험해보는 이 공급자가 서로 이 자리에서 백매 판매를 돌파해서 만나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저는 빨리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유 굉장히 너클 볼링을 보면 좀 설레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아유 뭐 그렇게 설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마련되면 저희가 1년 정도를 잘 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같이 음원을 판매하고 함께 했던 분들을 모아놓고 애플이 이벤트 하듯이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그때 발표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은 딴지뮤직 매출이 1억 나왔습니다 그중에 9천이 뮤지션에게 돌아갔습니다 딱 그거일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박수가 나오고 서로 환호를 하지 않을까 우리 속은 타들어가는데 그게 제일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런 짐이 있어요 무합축 음원 서비스 같이 해줬으면 하세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음원을 정가를 주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연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음원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디지털 북클릿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D나 앨범 속지를 이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제공을 해드릴 건데 물론 그 밴드나 뮤지션의 사정상 되는 팀도 있고 안 되는 팀도 있어요 그리고 되는 팀에도 그 북클릿의 내용이 정말 북클릿다운 게 있고 정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걸 차츰차츰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여 장의 앨범 중에 한 20, 30여 장 정도가 북클릿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무선실 압축 음원은 곧 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른 음원 서비스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뭔가 또 제값을 주고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같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은 본인은 이제 스스로 듣보잡 인디 뮤지션이라고 하신 분이 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저 같은 듣보잡 뮤지션 음악도 받아주시나요? 혹은 또 몇 곡일 때부터 앨범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채널 중에 유토니 곡들도 서비스 가능할까요? 했는데 이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100메가 팔리면 무조건 공연해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공연이 불가능한 형태의 음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공연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과를 주고 사는 고객분들에게 눈을 강조하지만 가치를 줄 수 있는 형태가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은 가급적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되는 팀들로만 일단 런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판매? 대형 음원 서비스 거기에 판매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그리고 그 앨범 형태로만 서비스하는데 몇 곡까지 앨범으로 쳐주냐 이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저작권료하고 실현권료 뭐 이런 것들이 그 규정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곡까지는 앨범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섯 곡 이상의 곡들은 계속 그 저작권료가 나가는 비율이 달라요 아 그래서 그냥 그 통상적으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섯 곡부터 앨범 되는 거네요 그쪽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 런칭되는 앨범 중에는 EP도 있습니다 EP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 곡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 두 개 정도가 돼요 네 일종의 미니앨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말씀드리자면 기본 판매 부스가 기본 앨범 단위니까 여섯 곡 이상일 경우엔 100매로 하고 네 뭐 네 곡이다 두 곡이다 세 곡이다 이럴 경우에는 200매로 합니다 음 네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좀 앨범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싱글이나 EP 정도의 형태로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앨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네 추후에 뭐 EP 형태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쪽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네 준비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본 질문인데 혹여나 얘네들이 뭐 하나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가수랑 쿵짝 맞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니들 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거 다 해결하고 하는지 지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컨셉이 좀 그렇다고 해서 네 처리에 대해 어떤 재반사항들을 처리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어떤 분들 만나서 계약서 만들고 막 일어섰죠 너클 보고 네 그래서 저희 뭐 기존에 예전부터 딴지에 계셨던 우리 선배들 역시 네 뭐 기발한 생각 듣도 못한 기획 이런 걸 얘기하긴 했지만 저희 같은 업체들이 한번 털고 망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한번 걸렸다 하면 저희는 뭐 굿바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대단히 대자본을 수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제가 알기로도 너클블론이 음저협도 만나러 갔다 오시고 뭐 당연히 이제 그 기획사 대표님들도 만나러 갔다 오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재반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나 네 뭐 어떤 저작권 관련된 모든 상황들 네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다 준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26일 런칭인데 혹여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되지 않을 건 없는데 네 그 지점에서 좀 지체가 된다고 하면 런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조금 뭐 미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까지는 모든 재반사항들을 다 준비 마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꿍짝꿍짝 하는 건 아니고 네 몇 명이 모여서 꿍짝꿍짝을 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하죠 네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월 26일 날 공식 런칭입니다 네 네 몇 그룹에 혹은 몇 명의 뮤지션의 앨범이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해봤을 땐 42개였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50여 장에서 공연이나 뭐 재반사항들이 좀 맞지 않아서 네 팀들이 좀 있고 사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밴드가 앨범이 있고 네 저희가 판매를 해보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뮤지션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는 팀 해체 저희는 공연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멤버의 군입대 네 그래서 앨범도 좋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판매도 하고 싶은데 네 부득이하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2월 26일 날 런칭된 앨범들의 모든 뮤지션들은 네 100매가 넘어가면 모두 다 경험이 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다 보고 싶습니다 다 공연 보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중으로 이제 다양한 뮤지션들 혹은 앨범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또 다른 공지를 내보낼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어 나도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하셨던 분들도 네 저희를 통해서 판매하고 또 공연까지 만들어지고 네 하는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공힌런칭 이후에 네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앨범들이 여러 뮤지션들이 참여할 계획인가요? 네 어 아마 저희가 런칭되는 앨범을 보고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기존에 작년에 발매되는 앨범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사실 저는 런칭을 준비해서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이미 사신 분들 네 근데 일단 그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가를 주고 산다고 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네 구입을 하시게 되면 공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부들이 계속 이제 이후에는 이 사이트 이 서비스 형태를 놓고 새롭게 발매되는 앨범들이 여타의 멜 머시기 네 벙 머시기 이런 것과 동일한 똑같은 날짜에 이제 저희 쪽에서 동심 발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발매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저희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그냥 판매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네 저희 쪽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뮤지션들을 알려도 내고 홍보도 직접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팟캐스트라든지 그 딴지 일보라는 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사실 수 있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도 필요하고 준비기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분들 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저희가 그냥 올려놓고 마는 건 또 크게 의미가 없다 관리액이 사후관리가 돼야죠 네 그래서 사후관리라고 하면 결국엔 저희가 뭐 알려도 내고 홍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츰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판매하는 저희로서 다양하게 알려주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볼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너클블루님 딴지 뮤직 공식 질문 받는 메일 계정 있죠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받고 있는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딴지 뮤직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네 딴지 뮤직 골뱅이 gmail.com으로 오늘 다뤄지지 않았던 각종 질문 사항들 그게 뭐 소비자로서 혹은 참여하고 싶은 뮤지션으로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 계정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너클블루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써서 저는 그냥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요 재미있게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공급하시는 분들이나 소비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가 되길 바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공급자에게는 합당한 수익이 돌아가고 소비자에게는 정가를 주고 산 것에 대한 나름의 가치가 전달되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계속 손가락 빨지 않을 정도의 수익은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저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소비하는 분들과 공급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가치를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딴지뮤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좀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제가 딴지뮤직을 한다 해서 제가 딴지뮤직만 앉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일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뭐 저기 제 앞에 계신 로라님 로라님도 막 이상한 팟캐스트도 예전에 하시기도 하고 카페에서 막 일도 하시고 방송도 하고 막 음원도 뭐 그렇게 다양한 일들도 하고 계시고 또 여기 앞에 있는 저기 홀짝 기자도 뭐 별의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이 딴지뮤직 그 음원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우리가 기분 좋게 이 벙커원에서 만나서 음악도 서로 막 들려주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밴드 91장 이러면 9장 사갖고 소환시켜 이거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단독 공연 만들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보는 그러니까 가령 음원이 10개가 되는 앨범이야 그러면은 660원에 6600원이잖아요 66만원이면 100장이라고 그렇지 66만원이면 내가 단독 공연을 만들 수 있어 내 밴드 소환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연인 프로포즈 하고 싶은데 네 오 근데 아 그렇게 하면 되지는 않겠죠 뮤지션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머리로만 가능한 거고 실제로 그러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냥 그분의 경우는 그냥 100장을 사주세요 그 대신에 공연은 필요 없다 그냥 100장을 사겠다 그냥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분을 위한 공연이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홀짝 기자가 눈뜨고 코빈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프로포즈를 할 건데 좋아 100장을 사겠다 샀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맨 앞에 제일 좋은 자리를 배치해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늘 공연해오듯이 해오듯이 그렇죠 그렇죠 음원은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와서 후불제로 보실 수 있도록 그 정도 형식은 될 텐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생색 좀 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즐겁게 해볼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하는 형태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뭐 실체가 완전히 다 나았다기보다는 같이 만들어가는 또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작하면 아마 여타의 음원 서비스와 비교하시면서 좀 불편하다 네 뭐 이런 게 좀 아쉽다 라고 해 그런 의견들 언제든 주시고요 물론 조금 부족한 형태로 서비스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그 저희가 내세운 가치에는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많은 댓글이나 멘션들을 보면은 한 80%가 기대하고 있다 응원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맞네요 이번만큼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번만큼은 왜 왜 이번만큼 그동안 참 이런 것들이 시도됐다가 잘 안 됐으니까 하여튼 너클블러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지고 지금 준비 중이신데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너클블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너클블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참 우리 너무 분위기가 너무 진지했어 아 진짜 이 방송 두 번째인데 사상 최초로 너무 진지했다 네 네 방송 두 번째인데 100회까지도 이런 진지함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팔아먹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네 너무 진지했지만 사실은 진지해야만 하는 또 상황이었잖아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이거는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네 네 아마 그 지금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이거를 또 장난으로 막 농담 따먹으면서 얘기하기에는 아 근데 그러기에는 원 저작자분들의 네 그동안의 노고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노고와 뭐 힘들었던 그간의 사정과 사실 저희가 이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뮤지션분들의 어떤 뭐 정당한 권리 행사와 그 수익 실현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판으로 저희가 얼마나 깔아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작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시도 이런 취지를 갖고 시도를 한다는 점을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네 좋은 방향으로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가 딴지 마켓의 이념도 이념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방송 고품격 소비 방송이 지향하는 바도 무조건 막 물건을 엄청 싸게 사고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헐값에 구매해야 뭐 거참 잘 샀네 좋은 소비네 하는 건 어떤 일차원적인 거죠 그렇죠 한쪽만 바라본 거잖아요 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저희가 분명히 뭐 소비자로서만 살아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생산자가 없어도 네 저희가 한편으로는 뭔가의 생산자가 될 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너클벌러님 말씀대로나 말맞다나 사실 다 흥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던 중간 유통 저기에 있는 사람이 됐던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됐던 간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자가 다 웃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거야말로 정말 좋은 소비 혹은 착한 소비 올바른 소비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방송이 추구하는 소비 그렇죠 저희가 추구하는 이념이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네 우리가 이거를 계속 흡값에 정당한 값어치를 저희가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 패턴이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저희가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이 되게 줄어들 거예요 음악 시장이 없어지겠죠 정당한 대가로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다양성도 만들지 않겠죠 음악인들이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고민들이 나오고 있죠 대중들이 네 맞아요 왜 TV를 틀면은 매일 똑같은 아이돌들 나오던 사람만 나올까 왜 우리는 저기 좀 더 다양한 음악이나 다양한 시도들을 듣지 못하는 걸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이게 다 소비자를 위한 그렇죠 저희의 귀를 위한 좋은 음악을 듣고 싶은 우리를 위한 결국은 우리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딴지 뮤직이 시발점이 되면 좋겠네요 시발점이 됐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슈퍼위스타K 2회 다시 2부 검증 코너였죠 과연 딴지 뮤직이 어떤 거냐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검증 1회가 비대였잖아요 굉장히 그 어떤 진지함이 차원이 원초적인 것에서 우리가 거의 극과 극으로 오갔네요 저희가 1회에서는 검증은 저희 학문을 위한 검증이었는데 오늘은 좀 위로 올라가서 머리에 달린 귀를 위한 검증의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돌아와서 딴지 뮤직 한번 들어가 봐주시고 네 저희는 다시 3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회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저희는 100회 이상 나가는 방송 지금까지 슈퍼위스타K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회 3회 5 현대